첫 번째 프로의 출연자는요. 문화재 기능 보유자 57호 경기민영, 보유자 후보입니다. 김금숙, 명찬이 함께 하시고요. 거기에 임기현, 임현서, 이유린, 신기원, 이현경 씨가 함께 꾸미는 개성남북과 한강수 대령 100명의 자리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프로로 경기민영, 김금숙 외 5명의 소리로 듣겠습니다.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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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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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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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